저희는 들어가 쉬어봐라 스승님이 들어가 쉬세요 오늘은 연정어른 학을 제가 가마치켜요 에이, 안 돼 또 사고라도 치면 이번에 또 어딜 다치려고 어르신 저희 두 사람 여인네들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낭청어른께 어렵게 청을 넣었습니다 자네까지? 그 까마신한테 오늘은 단단히 한판 뜰 견신드리라고만 예, 스승님 나 자네만 믿고 무슨 일 있으면 즉각 부르게 예, 어르신 너희들은 안 들어가냐? 오늘은 여자들이 지킨대죠 들어가요 문사승의 도움 없이 정의와 오국비 두 사람이 가마 앞을 지킨다고 했다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? 여자들이 가마 앞에 앉다니 분원 변수로서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분원의 기감과 위계가 무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냥 두거라 곧 쫓겨날 아이가 아니더니 분원의 기감은 그 후에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여자 자벽들이 주먹밥을 가지고 왔군요 정말입니까?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연정어른 저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짠하다 저들은 우리가 성공하길 그래서 여인네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겠다냐 여자 공초군들이 우리 편인건 확실하네요 우리 편이 만들어진 주먹밥 좀 맛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주시씨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